안녕하세요 이제는 글의 순서 인데요 이 순서 문제도 쉽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순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의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금의 요령을 가지자면 글과 글 사이의 연결고리 이것을 아는 것이 문제를 푸는 하나의 요령이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 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니까 이 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it may be fair, fair 이라고 하면 타당한 이런 뜻입니다 타당하다, to say 말하는 게 바이킹의 여행이 뭐라고 말하냐면 had little 거의 없는 거죠 lasting effect, 지속적인 효과 즉 바이킹이 여행하는 것은 지속적인 효과가 거의 없다 on the fate는 운명이라는 뜻이고요 전 세계의 운명과 지속적인 연관은 없다 그럼 역사적으로 바이킹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답이 이 글의 주제와 가깝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시도 텍스트북, 책이라는 것은 therefore, 그러니까 live out, 제외하다 빼다 그것들을 빼야 되느냐? 이때 그것은 뭐죠? 네, 그렇죠 이때 그것은 곧 바이킹의 여행이겠죠 그러면 바이킹 여행을 빼야 되니 is impact, 효과 또는 영향 on the present 오늘날의 그 효과나 영향이 the soul 단지 유일한 이유가 되니 for including an event or a fact 그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 오늘날에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 되셨습니까? 그 영향만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게 이 글의 의문입니다 이때 질문이 그러면 바이킹처럼 지금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것 이거는 역사에서 빼야 되니?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a, b, c 를 볼 때 그렇게 빼야 되니? it cannot be 그럴 순 없어 물론 약간 느낌이 가깝죠 as we shall see 우리가 살펴보듯이 콜롬버스의 두 번째 이야기는 10 times larger 10배나 컸어 노르웨이의 시도보다 조금 콜롬버스의 여행이 나오는 것이 조금 뜬금없죠 왜?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대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게다가 라고 잠깐만요 질문을 했는데 게다가 만약 텍스트북이 단지 아주 지적으로 비교한다면 뭐를? 노르웨이의 여행 뭐 답이 정확하게 여기와 연계되지 않는 게 느껴지시나요? 왜냐하면 지금 보면 노르웨이의 여행과 콜럼버스의 두 번째 여행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b와 c가 친하다라는 사실이죠 왜? 여기 콜롬버스 나왔죠? 노르웨이 나왔죠? 노르웨이 나왔죠? 콜롬버스 나왔죠? 얘 얘가 아마 친하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a1 확률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어 우리 역사책은 shrink 있잖아 만약에 오늘날 중요한 것, 효과가 있는 것만 따진다면 우리 역사책은 줄어들 거야 몇 페이지로? 20페이지짜리 팜플렛으로 이때 우리는 포함할 수 있어 노르웨이의 여행을 not for their apparent, 명확하지 않아요 geogram, political significance, 지리적인 중요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이유는 뭐냐면 including them, 개를 포함하는 것은 줍니다 좀 더 완벽한 picture of the past, 과거에 대한 이해 좋은 말이죠? 그러니까 노르웨이에 대한, 노르웨이의 그 바이킹의 여행에 대해서 아는 것이 비록 지금과 큰 영향이 없다 손치더라도 이 과거라는 그림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게 해준다는 거죠 되셨습니까? 일단 a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보기를 보시니까 a로 시작하는 게 1번밖에 없죠? 그래서 답은 a, c, b가 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수업 시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